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수했을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은이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해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꽂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해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노트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판에 두 축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의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개권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개권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그가 완전히 흔쳐진 여세가